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. 서울 성동구 투표함을 보니까 봉인지가 붙어있는데 여기 서명이 참관인이 서명하는 곳을 잘 보십시오. 투표를 바로 마치고 나서는 전옥순, 조기영, 김성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관인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개표 때 보니까 글씨가 달라졌죠. 그리고 보니까 이 세 개의 이름의 글씨체가 똑같습니다. 같은 사람이 세 명을 다 쓴 것 같아요.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 봉인지를 뜯어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. 아마 투표용지를 쑤셔넣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. 서울 성동구 투표함을 보니까 봉인지가 붙어있는데 여기 서명이 참관인이 서명하는 곳을 잘 보십시오. 투표를 바로 마치고 나서는 전옥순, 조기영, 김성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관인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개표 때 보니까 글씨가 달라졌죠. 그리고 보니까 이 세 개의 이름의 글씨체가 똑같습니다. 같은 사람이 세 명을 다 쓴 것 같아요. 그죠?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 봉인지를 뜯어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. 아마 투표용지를 쑤셔넣은 것 같습니다.